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을 지키는 것, 기본에 충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BS 생방송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죠. 전국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연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확인해 보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75명입니다. 며칠 동안 100명대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가 어제 이어 오늘도 이틀 연속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은 46명,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서울에서 21명, 경기 15명, 충남 6명, 광주 2명이 나왔고, 강원과 충북에서 1명씩 확인됐습니다. 현재 1,825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위중증 환자는 52명입니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472명이 됐고, 치명률은 1.76%입니다. 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군요. 그렇다면 주요 감염 사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학교, 가족 모임, 직장, 요양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광주시 가족 모임과 관련해선 지난달 31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21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 누적 확진자 22명 가운데 가족이 20명이고, 2명은 이들의 직장 동료입니다. 서울 음악 교습 사례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예고 학생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학생과 강사, 가족 등의 추가 감염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 사례는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으로 분류됐었지만, 감염 전파 양상이 바뀜에 따라 감염, 집단 감염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활병원 관련 집단 발병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요양시설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관련 사례에서는 3명이 더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59명이 됐고,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 사례에서는 4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154명에 달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유난히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언급한 사례 중에서도 취약시설 관련한 집단 감염은 경기도가 특히 많았습니다. 일단 경기도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 노인, 장애인 시설이 많습니다. 전국 요양병원 1,580여 개 가운데 339개,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전국 1만 5천여 개 중 3,886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5곳 중에 1곳, 취약시설은 4곳 중 1곳이 경기도에 있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시설 관련 확진자도 많은 편입니다. 경기도 내 확진자 중 의료 관련 확진자의 비율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제까지 경기도에서는 5,44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중 약 5.7%, 309명이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의료 관련 감염자입니다. 이 의료 관련 감염자 비율은 8월엔 2%대였지만 9월엔 6.8%, 10월엔 13.5%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가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과 같이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의료 관련 감염 확진자는 중증으로 이어지기도 쉽고 사망률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높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이 시설들을 고위험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경기도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의 관리 대상 범위를 현행 5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합니다. 7종이 고위험시설로 새로 추가되는 건데요. 이 7종은 노인주거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 재활병원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집중관리됩니다. 입소자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시설별 신규 이용자의 경우 진단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또 종사자나 환자는 하루 두 번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이를 경기도 코로나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도 강화됩니다. 경기도는 감염관리 교육 지원단을 성남시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병원 등의 7개 권역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집단감염이 취약시설에서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상당하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미리 힘을 내야겠습니다. 방역당국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면서요? 네, 현재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전수검사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전수검사를 이달 중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방대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감염 취약시설 3,100여 곳에 대한 점검이 끝났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가 여전히 진행 중, 비수도권 6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덕분에 서울, 부산, 충남 등에서 모두 22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염 취약시설의 코로나19 유입, 확산 차단 대책을 보완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어서 경제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우실 텐데, 특히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의 소득이 코로나19 전보다 70% 가까이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말씀하신 조사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사태 전후 소득 변화 등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호 프리랜서 58만 7천 명의 소득을 지난해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소득이 평균 6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1분위, 하위 10%인 사람의 소득 감소율은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떨어졌고, 6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55%로 1분위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즉, 취약계층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더 가혹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소득이 60% 이상 감소한 사람의 비율이 특히 높은 직종에는 방문교사, 대출 모집인, 건설기계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보험 설계사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통계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고, 소득이나 매출 감소의 비교 대상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어 이 분석 결과를 듣고 프리랜서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 대상과 기준상 소득 감소 폭이 실제보다 더 크게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군요. 몇 퍼센트 감소했다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적절한 지원 마련에 더 힘을 써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금이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아동을 위한 돌봄비 지원비 신청이 시작됐다고요? 네, 교육부가 학교 밖 아동 특별 돌봄비와 비대면 학습 지원비 신청을 추가 접수합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건데요.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연령이지만, 국공립이나 사립학교, 특수학교에 제약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아동 특별 돌봄비와 비대면 학습 지원비는 미취학,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씩 지원됩니다. 보호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번 달 말쯤 지급됩니다.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공무도 오늘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이며 만 35세에서 60세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조주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BS 과학전문기자 강양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가 75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약간 줄었는데 이게 감소 추세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이른가요? 네, 그렇게 확언하기는 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몇 차례 계속해서 확인을 했지만 일단은 주말에 검사 건수가 적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인 확진 환자 숫자가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날 늘어나는 양상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이렇게 확진 환자 추세가 줄어든다면 감소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일 모레 글피에 다시 확진 환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진 환자 추세 자체가 줄어든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된 지 3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1단계 완화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우선 1단계로 오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환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전에 비해서 지금 1단계 오고 나서 대충의 평균을 내보면 한 20명 정도는 더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1단계 이전에는 주로 집단 발병이 시설이라든지 제한된 곳에서 좀 나왔는데 이제 1단계로 오고 나서는 생활 공간, 그러니까 학원이라든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생활 공간 곳곳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전에는 주로 시설 격리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염 경로가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활 곳곳에서 나오게 되면 또 환자 수도 많아지게 되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도 늘어나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볼게요. 일단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의 비율이 현재 대략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인 거죠? 지금 한 15에서 17% 사이 정도. 서울 지역의 경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늘어난 데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1단계로 완화되면서 늘어난 게 있을까요? 1단계로 완화되어서 늘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내용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이전에는 주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특정이 되고 그다음에 경로가 특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 격리에 있는 분들로부터 환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추적이 용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활로 오게 되면 커피집에서 감염이 됐다거나 아니면 발레 학원에서 감염이 됐다거나 그 이외에 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될 경우에는 추적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격리에 있으신 분들에서 생활 곳곳으로 감염 확산이 되면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20%대 중반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도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첫째, 두 번째는 1단계로 왔기 때문에 식당, 카페 그 이외에 예전과는 달리 감염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점차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는 감염 확산 또 확진자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면 크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게 첫 번째 나타나는 신호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경기도가 20%를 넘어섰다가 10% 초반까지 줄어들었다가 지난 일주일 새에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고 있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역사회 바이러스 별도가 높아지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또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고령자들 감염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확진 환자가 생겼다가 그 젊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나중에는 고령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위가 나타나는데 지난주 서울의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전주와 비교했을 때 9.2%에서 19.7%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호만 보면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 환자 숫자가 많아지지는 않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지역사회 감염의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신호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일어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게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일어났지만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요.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리고 대체로 많은 역학조사 결과들을 보면 초등학생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성인과 비슷한 전파 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는 가족이든 지역사회든 어쨌든 전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한 가지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학교 안에서의 전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는 지금 사실 교육보다는 방역에 더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교사나 학생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어쨌든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학교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사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한 명 발생하면 다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학생들을 통한 전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가족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비말 전파가 용이한 특수한 환경에 그 학생이 노출이 되었을 때 어른들이나 혹은 동료 친구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양상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거든요. 학생 확진자가 나오고 이게 다시 지역사회로 가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당연히 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과 관련해서 이 방역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고3 학생들은 사실 상당수의 학교가 학교에 아직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자칫 와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한 달 앞으로 수능 시험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크게 무리는 아닌 게 이미 지금 수능 시험 한 달 정도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학교에는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마지막 수능 시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교습 같은 형태로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마무리 수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마무리 수업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교육당국은 설사 확진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따로 격리해서 수능 시험을 보게끔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능 시험 1주, 2주, 3주 전에 확진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받을 경우에는 사실은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길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확진자가 나왔으면 시험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분들도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당국에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확진 환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당국이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방송에서 늘 얘기했잖아요. 선제적으로 전수검사 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바른 결정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또 짚어볼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수검사를 일회용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전수검사면 전수검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그래야만이 계속 오늘은 검사에서 음성이었는데 불과 다음 주에는 내가 양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수검사 일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검사를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사자들이 언제나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들은 지금 시설, 고위험 시설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출입이나 면회가 자유롭지 않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료진이나 간호사나 그 이외의 행정요인은 계속 끊임없이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든지 감염이 되어서 내부로 감염 확산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수검사도 중요하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끊임없이 교육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 덕분에 서울, 부산, 충남 등에서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 상대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고 증상에 따라서 격리하거나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진행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격리 치료는 물론이고 이분들의 가족이나 이분이 시설에 종사하셨을 때 접촉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분들은 다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검사 또는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은 추가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연장선상인 것도 같은데요.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코로나 고위험 시설에 7종을 더 추가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중에서도 상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경기도에서 지난 9개월의 유행기간 동안에 노인, 장애인 시설 등에서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인,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곳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나 혹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증이나 위중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기도 내의 중증병상의 경우에는 지금 빠듯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이런 시설에서 환자들이 생기고 그런 환자들이 중증이나 위중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노인주거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재활병원이나 노숙인 생활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 7종을 추가로 지정을 한 다음에 다른 고위험 시설에 준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요. 어제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교수님께서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거나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좀 안 나오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시도를 해본다거나 여러 가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차원의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고위험 시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워낙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지역의 규모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냐 하면 만일에 경기도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기도 혼자만으로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인접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도 그 어떤 상황을 경감시키거나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자체만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각조로, 다각도로 그런 어떤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되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고위험 시설을 더 지정하고 더 관리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이는데 굉장히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모범,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향으로는 경기도가 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떤 벤치마킹 그러니까 잘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하거나 아니면 모방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도입하거나 이런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우리가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던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40조 원 정도의 예산이 내년 서울시 예산의 총규모인데요. 그중에서 코로나의 방점을 굉장히 많이 찍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일자리를 39만 개 정도 확충을 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실시해서 민생 경제에 7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어쨌든 서울시가 한 해 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써왔던 것들에서 많이 좀 이렇게 객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생 경제에 7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예산을 좀 느리는 식으로 코로나 예산으로 완전히 좀 변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코로나로 힘든 분들의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잘 돼서 이번에는 백신 얘기 한번 해보죠. 미국의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거나 공급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모더나 백신이 긴급 승인을 받을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 유통을 시킬지 말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섣부른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모더나는 호흔장담을 하고는 있어요. 12월 중에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내년 초 정도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모더나 백신을 세계 곳곳에 생산이 가능한 생산기지에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유통을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산기지를 우리나라로 삼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더나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코도 그렇고 파이자도 그렇고 타 생산기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언급을 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으로 지금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유행이 지금 좀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백신의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백신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또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백신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고 거기에 모더나도 슬쩍 숟가락을 얹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더나가 에스트라제네코나 혹은 파이자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비해서 안전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뛰어날지 그리고 또 그런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자기들이 호언장담하고 있는 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과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지조차도 지금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나 만약에 우리나라가 생산기지가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생산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회사가 먼저 백신을 생산하든지 상관없이 아마 한 회사 먼저 나오는 회사가 적어도 만들어야 되는 백신이 10억 도우죠. 10억 명을 맞을 정도의 양은 생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10억 해 분량을 한 곳에서 만든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더나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대규모로 생산을 한다 이럴 때 예컨대 한국, 브라질, 영국 이렇게 여러 곳에서 생산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왜 한국이냐.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고 또 한국에서 생산된 백신은 품질이 확실하다고 하는 정도의 전 세계의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을 특정 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산국가라든지 투명하지 않은 어떤 사회에서 만들어졌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 품질이 어떤지도 모르지만 그 사회가 주는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백신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선진국이고 굉장히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백신은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런 기술도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워낙 코로나19를 잘 방역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장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들은 봉쇄 때문에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확실히 우리나라가 확실히 어떤 제약회사가 백신에 성공하든지 상관없이 생산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의 위상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생산하면서 일부 분량은 국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백신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지금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런 기술로 백신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기술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다각도로 우리에게 매우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생산기지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군요. 백신 주권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공기로도 전파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최근 실험에서 공기 감염 증거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강기재는 좀 더 자세하게. 네, 공기 감염 가능성을 언급한 실험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확증한 실험인지는 조금 과학자들 사이에 토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실험 자체의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해 보이는 실험인데요.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1분에 100ml 정도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계속해서 쏘아 올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 본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인간의 폐와 유사한 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포유류 중에서 패러디라고 하는 포유류가 있는데요. 패러디라고 하는 포유류 4마리를 거기에다가 케이지 안에 가둬놔 본 거예요. 그리고 열을 넘도록 계속해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를 아래에서 위로 쌌더니 4마리 중에서 2마리가 감염이 되었다. 그런데 쏠 때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지그재그로 공기가 원활하게 통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말 형태라면 장애물에 막혔을 텐데 비말이 아닌 형태로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실험의 큰 요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비교 실험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 똑같은 폐론 4마리를 두 그룹으로 놓고서 하나는 2009년에 유행했던 신정플루 바이러스를 똑같은 형태로 쏴줬고요. 또 하나는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똑같은 형태로 쏴줬는데 오히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정플루를 쏴줬을 때는 4마리가 다 감염이 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일단 신정플루를 제외하더라도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이 없거나 혹은 굉장히 자연적이라는 게 과학계 사이의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4마리를 감염시켰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4마리 중에서 2마리밖에 감염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공기 감염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험이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서 과학자들 사이에 좀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연구지 이 연구를 놓고서 섣부르게 공기 감염이 증명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것 좀 봤는데 실험 자체의 디자인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실험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나 또는 어떤 제안 이런 것들도 너무 문제가 많아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실험이 잘 디자인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쉽게 말씀드려서 공기 감염이라고 하는 데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말 공기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말라서 개별 입자 형태로도 감염성을 가진다. 이게 실제로는 공기 감염이거든요. 홍역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홍역 바이러스 같은 게 그렇거든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말라서 개별 입자로도 먼 곳으로 날아가면서 감염성을 가진다. 이게 이제 공기 전파예요. 그런데 왜 비말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 왜 비말 전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말 전파도 공기 전파화 될 수 있다, 아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비말 전파가 확실히 맞아요. 왜 그러느냐.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말라서 개별 바이러스화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염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만 비말의 입자가 너무 적어서 땅으로 가라앉지는 않고 공기 중에 오래 떠 있는데 이것이 감염성을 갖는다고 해서 이게 공기 전파가 아니라는데요. 이것은 여전히 비말 전파라는 거죠. 다만 비말의 입자가 너무 적어서 공기 중에 오래 떠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바람만 불면 멀리까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전파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를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전파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작은 크기의 비말 입자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말 전파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될 경우에는 적은 입자의 비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비말 전파가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실험은 너무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기 전파를 증명하지는 못했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표현을 하면 산밀 환경에서는 그리고 밀집, 밀접, 밀폐된 환경에서는 직접 침이 트기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은 지난 10개월에 걸친 유행 기간 동안에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걸 이제 일부 과학자들이나 혹은 일부 언론에서 자꾸 공기 감염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지도 않고 괜한 대중의 오해를 좀 부추기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두 가지 한 가지는 실험실의 그 상황과 일상생활의 환경이 매우 다르지 않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두 가지 드는데 적당하게 의문을 가진 거 맞나요? 매우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인정해 주시니 괜히 힘이 나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주로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나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호흡기뿐 아니라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 한번 따져보죠. 제가 다른 학회 초청 세미나가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침투를 못하는 세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 간, 콩팥, 폐는 물론이거니와 거의 침투를 못하는 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침투가 되게 되면 다양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첫째 기저질환으로서 심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은 심장이나 혈관뿐만 아니라 또 고혈압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쉽게 중점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세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한 것이 다양한 세포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중에서도 심혈관계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심장질환이 없는데 코로나19가 침투가 되면 심장에 심부전 또는 심정지 이런 형태의 아주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젊으신 분이라고 해도 외국인 경우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는 분들이 사망할 경우에 대부분 부검을 해보면 심장이나 또는 혈관계 통에 타격을 받아서 사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으로서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으면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침입을 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뇌는 어떻습니까? 뇌혈관? 뇌혈관에도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뇌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고 뇌에 있는 혈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뇌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사망한 원인은 다른 것인데 바이러스가 뇌에서 검출된 거지 이것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뇌에 침투해서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거를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고 회복되신 분들 중에 건망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뇌신경도 상당한 그런 타격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